기출문제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1번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가 뜻하는 거죠. 안전표지판 이야기는 우리가 면허 시험 칠 때는 2, 3문제씩 곧 잘 보는데 우리 운전직 시험에서는 거의 잘 출제는 되지는 않죠. 그런데 뭐 나오면 대충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되겠죠. 강면도로니까 뭐야 추락주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강면도로 가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주규지번호 5가지 한다면 뭐 해야겠습니까? 주의표지 정도가 되겠죠. 주인구가. 강면도로에 추락할 수 있으니까 뭐 주의하시라는 주의표지로 볼 수 있죠. 정답은 2번 그렇게 되겠고요. 자 2번 다음 중 안전표지가 아닌 거죠. 이것도 역시 주규지번호 지난번에 봤던 문제 패턴하고 똑같죠. 주의표시 규제표시 지시인데 금지표지라는 명칭은 정식으로는 없습니다. 금지표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규제표지에 들어가죠. 규제표지에 들어간다. 정답은 그래서 4번 그렇게 되겠죠. 자 3번 눈이 20mm 이내로 쌓인 편도 2차로의 일반 도로의 1.5톤 화물차의 통행속도. 자 이제 이게 결합된 거죠. 일단 편도 2차로의 일반 도니까 1, 2, 8이 되겠죠. 1, 2, 8. 그런데 1.5톤 화물차는 일반 도로에서는 일반 자동차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1.5톤은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도 뭐 이상 2차로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신설도로 이거의 경우는 그렇지만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는 1, 2, 8이 되겠죠. 8이 되겠고 눈이 20mm 이내로 쌓였으니까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되어서 하니까 2, 8, 16, 16을 빼면은 64. 정답은 3번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이제 이런 패턴의 문제가 뭐하고 뭐하고. 도로별로 속도에다가 속도 제한까지 결합시키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일반 도로가 아니라 뭐라면 고속도로 2차로다. 그러면 1.5톤이다. 1.5톤을 가지고 구분이. 1.5톤은 우리가 소형 화물차니까. 그러면 고2백이죠. 고2백인데 1.5톤의 경우는 80km를 줄여야 되거든. 뭐 그랬을 때. 물론 이제 그러면 또 80km 해도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6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고요. 자 4번 다음 중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금지 장소가 잘못된 것. 이것도 우리가 문제의 패턴으로 봤었죠. 1번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 이게 이제 문제의 패턴이 좌측으로 되겠죠. 왜냐하면 앞지르기를 할 때는 앞차가 어디로 가니까. 좌측으로 하니까 우측에 나란히 가고 있을 때는 앞지르기 할 때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죠. 1번이 정답. 2번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그런데 4가지 앞지르기 하면 2대가 동시에 앞지르기 하는 상황이 되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3번 위험을 방지하고자 앞차가 서행하고 있을 때 도로가 구부러진 것. 앞차 이력이 금지 장소에 해당되기도 하죠. 정답 1번. 5번 다음 중 차로 설치가 가능한 것. 차로 설치가 가능한 것은 차로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죠. 두 문자로 제가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횡교철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제 그런데 차로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있죠. 차로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거는 시행 규칙이 있거든요. 23페이지에 가서 볼까요. 2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차로의 설치죠. 차로 설치는 본 김에 한번 볼까요. 설치권자는 누구다. 지방청장이다. 차로의 설치권자는 지방청장이다. 가변차로 보통 이게 창원에는 우리가 가변차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통행이 이제 완전히 현격히 차이가 날 때 현저하게 차이 날 때 차선을 바꿔 중앙선이 이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4차로다. 그럼 3차로 1차로 반대 퇴근 시간에는 1차로 3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변차로를 설치하는데 역시 가변차로를 설치할 권장자도 지방청장이죠.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차로는 노면의 라인으로 끄죠. 노면 표시인데 차로의 폭을 우리가 보통 3미터가 기본이고요. 3미터가 기본이고 반면 좌회전 차량이 이럴 때 대기할 때는 약간 좁게 할 수 있죠. 거기에 몇 미터? 2.75. 이 숫자도 기억해야 되겠죠. 밑에 보니까 노면 표시인데 너비죠. 차로의 너비는 기본적으로 3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러나 뭐일 때 좌회전 차량, 좌회전 대기 차량은 약간 좁게 할 수 있죠. 도로의 상황을 고려해서 좁게 할 수 있는데 그게 2.75죠. 275cm니까 2.75죠. 그래서 3미터 2.75. 이 두 가지 숫자를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죠. 차로를 설치하면 안 되는 구역. 횡교철. 두 문자로 보시는 거죠. 횡. 횡단보도. 교. 교차로. 철. 철길 건널목이죠. 여기는 차로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일단 5번. 그럼 5번은 차로 설치가 가능한 곳이니까 일방통행도로에는 차로 설치가 가능하죠. 그런데 교차로나 횡단보도 철길 건널목. 횡교철이죠. 여기는 마을 수가 없다. 차로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됐고요. 6번.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통 도로교통법이 주로 누구의 권한인가 하면 열의 일곱은 지방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두 개 정도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아니면 지자체장이죠. 지자체장. 아 시장군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나오는 게 경찰청장인데 경찰청장이 주로 등장하는 영역은 고속도로 전국 단위거나 아니면 전국 단위로는 교육이죠. 교통안전수칙이라든지 안전교육 지침 이런 것들은 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하지만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또 막이 좋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 개별적으로 외우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한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수험생으로서는 다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모를 때는 일단 뭐를 깔아놓고 지방청장을 깔아놓는데 아닌 것들을 특별히 잘 보시는 게 표현대요. 그래서 이게 저 뒤에 보축에 보면 나오거든요. 보축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경찰청장이 주로 등장하는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속도 관련된 중앙은 경찰청장의 권한이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축 파트에 가서 보실까요. 105페이지 봅시다. 105페이지. 보축 파트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교통안전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 구축하는 사람은 누구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경찰청장이고요. 그걸 활용하는 사람은 그 밑에 지방청장, 경찰서장, 도로교통공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축하고 운영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걸 만드는 사람은 경찰청장의 권한. 물론 경찰청장은 직접 만들지 않고 밑에 전산직원들이 하긴 하지만 적어도 법적인 권한은 경찰청장의 권한이고 그걸 등록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건 그 밑에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누구 지방청장, 경찰서장, 공단 이런 것들도 살짝 바꿔치기 해서 출제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108페이지. 10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 보통 전국적 단위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수칙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지침 및 재정 및 공표. 이거는 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교통정보 제공하는 거죠. 도로교통단에서 서로 교통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운영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되겠죠. 그래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광역교통정보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청장. 서울하고 경기도 수도권 사이에 통행량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어떤 특정 지방청장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서울, 평창 강원도에 있는데 서울에서 경기도 지나서 강원도 지나간다. 그러면 이게 교통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우회도로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교통정보라든지 교통정보사업 이런 것들은 경찰청장 전국적 단위라고 보고 경찰청장의 권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특별히 한 번 더 봐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서는 주로 도로교통법의 앞에 도로운전자의 지켜야 될 의무 그 다음에 누가 지켜야 될 의무 보행자가 지켜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은 주로 지방경찰청장이 주로 등장을 하고요. 신호등 설치는 누가 하겠습니까? 신호등 설치는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설치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장군수죠. 그러니까 시장군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 앞에에서 그래서 약간씩 뭐는 누가 하고 뭐는 누가 하고 또 나중에 앞에서 한 번 정리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신호등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이거는 교통안전시설이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시장등이 되겠죠. 시장등이 설치하자. 7페이지 가서 보실까요? 7페이지 가서 보시면 신호기죠. 신호기. 신호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있어. 그리고 시장군수가 되겠죠. 광역시의 군수는 제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시장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시장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창원에서 신호등 설치는 누굽니까? 경상남도 도지사가 아니라 창원시장이 설치관리자입니다. 원칙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재정 가지고 합니까? 창원시 재정으로 신호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죠. 다만 현실적으로 관리는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경찰관, 교통경찰관한테 넘어. 밑에 위 밑에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방청장, 시장군수는 경찰서장. 그럼 창원에 관할 경찰서장이 있겠죠. 경찰서장한테 관리가 위탁이 되죠. 어쨌든 설치관리자 하면 시장 등이 되겠죠.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거죠. 부산광역시도 부산광역시장이 하겠죠. 제주는 대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겠죠. 그러고 나머지 시장군수, 창원시죠. 하만군의 신호등은 하만군수가 설치관리자죠. 그러나 하만군수가 설치관리하지만 위탁위기면 하만경찰서장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한 번 또 별도로 쭉 우리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보면 외울 때 많은 거 적은 거 있다. 뭐는 일단 베이스를 깐다? 지방청장을 베이스로 깔죠. 지방청장을 베이스로 깔지만 경찰청장이 되는 경우 시장 등이 되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별도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나중에 또 이런 수업하면서 한 번 언급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제 교통안전수칙을 재정보급할 사람은 경찰청장이 되겠죠. 정답은 2번.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7번. 됐고요.